전남 영광군과 담양 장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먼저 어제 오전 영광군에서 전남 455번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충북 946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이루어진 첫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 다시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. 하루 전날인 7일에는 장성 상무대에서 육군 간부 2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담양에서는 광주 752번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주민 1명이 코로나19에 전염됐습니다.